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민들레 압수수색 소식에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정말 화가 나는 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같은 사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에 개입하고 탄압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저 사람은 국회 과방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MBC에 노골적으로 명령을 하고 압박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MBC와 민주당을 한통속이라고 엮고 특정 뉴스를 비중있게 다뤄라 이렇게 공개 압박을 하는 건 당연히 방송 독립을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외로도 최근 최서원 씨가 형 집행정지 5주 연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3월 2일 자정까지 형 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해줬다고 하네요. 이 또한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이명박 씨도 일시 석방 기간 3개월을 연장해준 바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저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결국 작년 말 재수감됐죠?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선 불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건강이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파열,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되는데 저렇게 도굴적으로 정경심 교수만 못 본 척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에도 법과 원칙 타령하며 공정한 나라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타령하고 체인지 싱킹이란 말까지 써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냥 한글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라 그러고 레귤레이션이라 그러고 어그레시브라 그러고 용산공원에 대해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 그러고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거버먼트 어토니 저런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국어는 재미가 없었다. 우리말을 뭐하러 또 배우냐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니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이런 지적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해외에선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혼자 원전 외치고 있는 이런 대통령 어디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다보스 포럼도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 주 키워드였는데 해외 가가지고 이란 자극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순방 폄하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방금 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런 거 자꾸 문제 제기하면 국익에 도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죠. 나락골 잘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니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저런 식으로 옹호하다가는 결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외교만 망가지는 거다 어쩜 저렇게 반성 안 할 수가 있냐 이건 외교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경제에까지 엄청난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는데 집권 여당도 정신 차리라 이거죠. 여당과 참모라는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그저 윤비어천과만 부르고 있다는 거고요. 매번 사고만 치는 대통령 그냥 제발 입은 술 마실 때나 열었으면 좋겠다. 괜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게다가 최근 불출마 선언한 나경원 씨 안철수 측의 위로 문자에 이모티콘으로 답했다고 하죠. 참고로 안철수 씨는 어제 하루 무려 390억 원의 주식평가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러니 정치라는 이유가 주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김기현 씨는 나경원 씨를 이제부터는 품으며 안철수 씨를 밀어내고 있죠. 자연스럽게 안철수 씨를 반륜 프레임으로 계속 몰아가려 하는 게 김기현 측의 전력일 겁니다. 아무튼 나경원 씨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어제 진짜 엄마 비유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불쾌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근 장지원 아들 노엘이 전두환 시대 지하실 타령했는데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풍자하는 자리 나왔네요. 이러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만족하냐? 특히 초선의원 50여 명이 나경원 씨를 비난하는 집단 성명 낸 것과 관련해선 집단 폭력이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거고요. 제2의 이준석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김재원 씨는 이준석 시절의 문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본인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내부가 계속해서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여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냥 윤심의힘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외로도 민주당에선 이르면 오늘 조수진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조수진 씨가 12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이딴 식으로 비아냥됐던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또한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저 이재명 대표 때리기나 하고 있죠. 당 대표직 내려놓고 검찰 출두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나 한동훈 장관한테도 해보세요. 그게 우선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 민주당 이상민 같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팀플레이인데 저런 식으로 혼자 이름 알리려는 사람들 저는 더 이상 같은 팀이라 생각 안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영학 녹취록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필 기정할 거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개발을 통해 거둔 수익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없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그저 유동규와 남욱의 말만 듣고 이재명 대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는 28일 당 소속 의원 동행 없이 출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가겠다고 하지만 몇몇 민주당 의원들과 많은 민주시민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1월 28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중앙지검에 가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